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 상속 증여의 합산과세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가 합산과세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합산과세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래처 김 사장님이 작년 12월 달쯤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달라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피스텔을 하나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다른 물건 양도하신 거 없죠? 금년 안에 다른 부동산 양도하신 거 있으신가요?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 납부를 대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무사에서 양도세의 추가 고지서가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그 김 사장님이 아니 세무사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왜 2천만 원이 또 나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거래처 김 사장님이 작년 1월 달에 양도한 것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김 사장님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 1월 달에 양도한 게 또 있네요. 말씀드렸더니 아 제가 깜빡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다고 해도 작년 1월 달에 양도세 신고 납부를 했는데 왜 추가적으로 세금이 나오냐는 말입니까? 그분이 양도소득세를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래요.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산가세가 됩니다. 1월 달에 팔은 것과 12월 달에 팔은 것 두 개를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세율이 커집니다. 양도 차익이 커지면 세율이 커져요. 그래서 양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세금을 줄이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하려면 쪼개서 나눠서 팔으셔야 돼요. 부동산을. 올해 부동산을 팔은 게 있으면 양도한 것이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어서 양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증여의 경우는 어떤가요? 증여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단위로 10년 동안 6억 원을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성인의 직계비속, 성인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간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를 해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죠.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아버지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상속세로 회피하려고 사전에 증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로 회피한 것으로 간주해서 10년 동안 사전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의 합산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를 하려면 이왕 증여를 하려면 10년 이전에 사전 증여를 하셔야 상속재산의 합산가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리를 해드리면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가 된다. 증여세는 몇 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요? 네,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를 해주고 있다. 배우자는 6억, 직계비속, 성인은 5천만 원, 상속세는 10년 내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가산시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